근데 장학원에서 온 여비아인 어딨소? 작업을 마쳤으니 여기 이것들 다 태우도록 해라. 예. 나흘이 여긴 어쩜 일이세요? 악기 수송 때문에 왔다. 세상에 주종서에서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애가 반쪽이 됐네. 에이 저 부려먹는 거야 장학원 악궁 나리들이 더 아시죠? 뭐? 끝났지? 짐 챙겨서 같이 들어가자. 예 후딱 챙겨 오겠습니다. 동희야! 이거 네 거 아니냐? 예? 무슨 열쇠팬가 하는 거 네가 맨날 품고 다니는 그림 있지 않냐? 예? 아닌데 제 건 품에... 동희야! 쟤가 왜 저러지? 여기 계시던 두목장 나흘이 어디 가셨어요? 방금 짐 챙겨서 가셨다. 예? 나흘이! 나흘이! 두목장 나흘이! 송구합니다. 아 얘가 왜 이래? 저 나흘이! 혹시 두목장 나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? 두목장? 우리 연천 어딘가 산다 했으니 아마 그리로 가는 배를 탔을게다. 자 자 배 뛰어옵니다. 어서 좀 타세요 어서! 어서 어서! 저 연천 가는 배는 어디 있나요? 응 저거다. 자 배 뛰어옵니다 배 뛰어옵니다. 어서 치우세요. 잠시만요! 잠시만요 아저씨! 저 찾는 분이 있어요. 잠깐만 얼른 가서 내려올게요. 안 돼 안 돼 짬이 없어서 안 돼! 부탁드려요 아저씨! 금방이면 돼요! 살편보고 내려올게요 예! 아 글쎄! 짬이 없어서 안 된데도! 아저씨! 아이차! 두목장 나흘이! 두목장 나흘이! 두목장 나흘이! 나흘이! 두목장 나흘이! 나흘이! 두목장 나흘이! 두목장 나흘이! 아이! 아크니스에 배 띄워야 한다니까! 자 얼른 내려! 얼른! 조금만요! 조금만 더 찾으세요 아저씨! 조금만요! 조금만 더 찾으세요 아저씨! 기다리라고! 어떻게? 참... 자! 아저씨! 에이! 장상국 마마님께서 맡기신 열쇠패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. 찾을 수 있었는데 열쇠패를 가진 깡아님을 찾을 수 있었는데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